조금 더 북동쪽으로 달려서 미시관으로 향합니다. 마치 동물병원처럼 이곳에서는 다치고 아픈 박쥐들을 데려다가 보살펴 주는데요. 이제 어미 잃은 새끼 박쥐도 곧 건강해지겠죠? 이곳은 박쥐호텔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150여 마리의 다양한 박쥐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박쥐들 모두 과일이나 벌레를 먹는답니다. 더 너때물을 줄 수 없죠. 전개이 그들은ates 뱅니까요. 다 먹은 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요. 또는 많이 부여! areas they have big wingspans they yep they are just fruit eaters so sometimes people think that all bats are blood drinkers or vampire bats vampire bats only live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but throughout the world there are far more bats it that eat fruit and that are insect eaters so that's what's really important about most bats all over the world they're the primary predators of 웬지 으스스한 분위기. 여기에 흑팰박쥐가 있대요. 빙파박쥐가 있대요. 전 세계 천여 종의 박쥐들 중에 흡혈박쥐는 단 세 종류뿐이랍니다. 그것도 사람의 피가 아니라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피만 먹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박쥐하면 이 흡혈박쥐를 떠올렸을까요? 박쥐 보호단체를 이끄는 롭 아저씨 20년 전부터 박쥐를 연구해온 아저씨는 그 무엇보다 박쥐에게 필요한 것이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박쥐 집짓기 운동을 해오고 있답니다. 박쥐와 더불어 산다는 것, 그 소중한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박쥐, 이 분이 번성하면 수많은 생명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곤충도 있고 그러면 박쥐도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갈 집도 있으니까요.